오늘은 해동력과 뇌혈관 질환에 좋은 머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머위는 머우와 머구라고 부르고 봉두체라는 양명을 사용합니다. 꽃봉오리 말린 것은 관동화라고 하며 서식지는 다소 습기가 있는 곳에서 무리지어 자라게 됩니다. 현재 약효의 우수성으로 농가작물로 대량재배가 활발하고 성리는 쓰면서 맵고 차가우며 강과 폐심장에 작용됩니다. 잎과 줄기 뿌리까지 건강식으로 쓰고 저항력과 면역력을 향상시키는데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독작용이 좋아서 뿌리를 건조시켜 다려서 먹으면 리코칭과 카드늄 체내 해로운 독소가 모두 빠지게 됩니다. 특히 독사에 물린 상처에 머윗불이 19g을 찌어 의중환환자 상처에 붙이거나 다려서 매일 1회 2-3일 복용시켰습니다. 그 결과 보통 2일 만에 부은 것이 내리고 체온과 시력이 정상으로 회복되었으며 3-5일이면 완치가 되었습니다. 한국자원식물학회지에서 머윗불이와 줄기잎을 사용하여 항산화효과 및 암세포 생장 억제성을 실험하였습니다. 그 결과 머윗불이 추출물에서 61.5%, 머윗은 34.9%로 높은 전자공연흥을 나타냈습니다. 암세포 실험에서는 정상세포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위암세포는 41.9% 억제시켰고 간암세포 생육은 72.7% 억제시켜 항암활성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머윗은 예전부터 이를 복용만으로 뇌졸증이 절대 오지 아니한다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뇌건강에 대해서만큼은 특효를 보이는 식물로 통합니다. 이를 검증한 자료에는 뇌기능 보호작용 및 기억력 증강활성을 갖는 뇌기능 개선을 위한 약물 소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높게 분석하였습니다. 실험 주요 내용 중 뇌혈관 장벽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억력을 증가시켜 신호전달 기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또한 기억능력 개선과 학습능력, 기억능력 장애, 신경태행성 등의 뇌혈관 문제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약회사에서 뇌관련 특허가 등록되어 있으며 성인 및 노년층의 광범위한 계층까지 뇌건강 향상과 치료에 쓰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충남대학교에서 머윗 캠페롤이라는 화합물이 뇌신경세포 보호작용이 뛰어나 알츠하이며병과 파킨슨병, 루게릭병, 허혈성 뇌졸증과 같은 각종 뇌질환 치료에 유용함이 입증되었습니다. 그 밖의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 심장혈관이완 및 혈관 확장을 시킬 때 특효제로 쓰기도 합니다. 머위는 어린 새순을 뜯어서 봄나물로 묻혀 먹거나 뿌리를 채취해 약용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나물로 묻히실 경우에는 잎을 뜯어서 뜨거운 물에 한번 데친 다음에 당근과 양파, 참깨, 참기름 등을 배압해 묻히시면 고소하고 식감이 좋아져서 맛과 건강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뿌리는 겨울이나 봄철에 굴추에서 건조시켜 달여 먹는 것이 제일 좋고 용량 20-30g에 물 1리터를 붓고 쓴맛이 강함으로 대추나 감초를 넣고 달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의 양이 반이 되게 줄어들게 달이시면 되고 하루에 3회씩 복용하거나 산재환재 형태로 만들어 드셔도 됩니다. 머위에는 피롤리지딘이라는 자연 독소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과다 복용할 경우 감기능 장애가 따를 수 있고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를 생으로 초장에 찍어 먹거나 복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잎은 살짝 데치거나 건조시켜 먹어야 독성이 빠지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